애니프렌드 애니프렌드 코닥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하는 김명만 선생님이에요 일단 옛날 생각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전의 추억의 명락 만화들이 아직도 이렇게 방송이 많이 돼서 너무 좋고 아주 신나게 한번 만들어볼 그런 생각이에요 검정 고무신도 그렇고 머털도사 그거 괜찮죠 그 친구 캐릭터가 너무 좋고 그 외에 예전에 봤던 것들은 둘리도 그렇고 다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친구들 안녕 반가워 우와 날라도 가고 손을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테이프가 붙인 게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우리 엄마 아빠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요즘 스마트폰에다가 IT 시대를 약간 접고 옛날 아날로그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 안녕 전우치 상당히 기대돼요 10월 8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맨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 찾아보세요 어디 앉아있나 그래요 우리 10월 8일 파이팅 출발 안녕 전우치 도술로봇 대결장 뭐야 심심해서 500년이나 뛰어넘어 2015년에 나타난 거야 와 친구가 또 생겼어 우리 신나게 놀자 임금님은 뭐하고 있을까 왕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 나 오! 익숙한다! 마침내 도술로봇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우치 난 이제 끝장이야 전우치와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술로봇이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 전우치지not